밤에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그럽니까? 소야곡이라고 그래요. 창가에 기대있는 여성을 향해서 구애의 노래를 부르는 세레나데 이게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노래가 터져나오는데 그 노래는 창가에 기대있는 여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밤에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바울과 신라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 빌리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맞고 그것도 무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분인데 이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들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하는 무고로 바울사도와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신문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옷을 찢겨 벗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렸어요. 그리고는 깊은 옥 속에 착고를 채워서 가둬놨습니다. 여기에 온 것도 자기의 뜻대로 온 게 아닙니다. 바울사도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밤중에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아시아에서 넘어간 첫 성이 빌리뽀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귀신들여 점치는 여자종을 만났는데 이 여자종이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보이는 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귀신아 나왔어요. 깨끗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그러면 참 감사해야 되고 축하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 여종을 고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받았던 주인이 이익의 소망에 끊어지니까 자기의 이익의 소망에 끊어진 건 덮어놓고 다른 구실을 갖다 붙입니다. 매도하는 거예요. 위증하는 거예요. 그러며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소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깊이 참 도망 못 치도록 착고를 채워놨습니다. 내 우원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곤하심을 따라 여기 왔는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낙심이 되고 또는 원망이 되고 좌절하고 이게 보통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반응일 겁니다. 배우자를 죽음으로 잃었다든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사업에 고통이 있다든가 또는 내 자신이 병들고 약해졌을 때에 모든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그때는 절망스럽고 참 고통 중에 요업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났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전 매기지 않고 그냥 죽였으면 이런 고통을 안 볼 걸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게 마련인데 여기 바울과 신라는 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는 우리의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가면서 양방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밤중에 찬송을 부르니까 옥중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다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망할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다볼 때 거기 위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목을 씌워서 죄 없는 그를 참 신문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을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을 바라다보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 매맞이시고 묶이시고 불의의 재판을 통해 참 수치롭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바라다보면서 오히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을 당하고 나올 때에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왔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이들도 그 찬성이 나옵니다. 그 기도가 올려집니다. 저도 한국에 나가서 총장일을 할 때 대학교가 되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한 3천명쯤 되고 그리고는 대학원이 생기고 박사과정이 몇 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탐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무구가 들어옵니다. 거짓말로 편지를 만들어 전국에 돌립니다. 그리고 또 고발을 합니다. 총에다가 고발을 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교육부에 투서를 하고 안 되니까 검찰청에 고발을 하고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교육부에 감사나온 사람 보고 제가 그랬어요. 난 아직 우리 가족도 못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 모교이기 때문에 내 교단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내가 참 마음의 상심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감사나온 그분들이 위로를 해요. 잘 견디시고 학교를 좀 잘 키우세요. 검찰에 끌려가서 신문을 봤습니다. 제 호칭을 부르려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암흑의 선생 할 수도 있고 암흑의 목사 할 수도 있고 암흑의 박사 할 수도 있고 암흑의 총장 할 수도 있고 암흑의 교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여러 개 있는데도 딱 이름 세자 암흑의 이렇게만 불러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엉또당또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세요. 의로우신 분 오히려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가 저분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참 내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바라다 보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찬송을 부르며 참 그때는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추석에 다들 노는 날인데 그때 우리 기도원 가자 그러며 뿌려줬던 많은 호의 문서들 또 재판 받으러 오라고 했던 문서들 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갔어요. 그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준 것만큼 나도 하리라. 검사 앞에 끌려가고 형사 재판을 받는 일이 얼마나 고통인지 이 사람들도 좀 알게 하리라. 무고죄로 명예훼손죄로 이것들 좀 고발을 하면 자기들도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혹 변호사를 사게 되면 재정적으로도 손해가 날 거고 당신들이 나에게 한 것만큼 하는 생각이 나서 한 보따리 들고 갔는데 가서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 보따리 앞에 놓고 희숙이와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주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눈물이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 지난 다음에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어서 내게 어떤 보상이 올 것도 아니고 그것을 즐겨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는 거고 주님께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지만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신 모습을 바라다 보며 나는 아직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 이렇게 묶인 것도 아닌데 바울사도가 묶였어요. 예수님에 묶였어요. 주의 일 하다가 당한 고통 많이 있습니다. 모함도 있고 또 참 명예훼손적인 별별 일들을 많이 찬송가에 험한 이 세상 가는 험한 이 세상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없어요. 괴로움이 내 안에서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있고 일터에서도 있고 심지어는 교계 안에도 있어요. 나는 신학대학이면 그리고 교단의 목사 장로면 다 거룩하고 다 훌륭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사람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 않겠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침소봉대에서 그렇게 막 참 고발을 하고 어려움을 줄 때 오히려 지나 놓고 보니까 시편 기자의 110편 67절 71절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법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의 율법을 지킵니다. 하는 그런 고난을 통한 유익도 오게 되더라고요. 여기 바울과 신라는 고난 속에서 원망이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납니다. 그러더니 묶인 것이 다 풀립니다. 감옥의 문이 다 열립니다. 찬송은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빌리그라 목사님이나 그 이전 무디 부흥사가 집회를 할 때 꼭 보금성과 가수가 미리 찬송을 부르며 마음 문을 열게 만들어요. 찬송을 부르므로 문이 열리는데 우선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메인 게 다 풀립니다. 그때 자다가 지진 소리에 놀래 깬 그 감옥의 간수가 보니까 문이 열렸잖아요. 이제 죄수들이 도망쳤구나. 4대행전 12장에 보면 바울을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이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다 신문 받고 죽이라고 그래서 사행을 받았어요. 로마 법입니다. 내가 지키는 죄수를 잃어먹으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게 돼 있어요.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느니 내가 깨끗이 죽자고 칼을 빼 자살하려고 하던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등불을 달라고 해서 와보니까 정말 문은 열렸는데 다 메인 게 풀렸는데도 그냥 앉아 있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지진이 나서 놀란 것 이상으로 놀랍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이 선생들아 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들아 때리고 가뒀던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빌리포 성에 그 귀신 들린 여다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육체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권진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그의 마음을 여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고 찬성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었지만 외로운 밤 쓸쓸한 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 시름할 수밖에 없는 그 밤에 기도하고 찬성했더니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낮에 때렸던 그 상처를 씻깁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데려 들어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집이 열렸습니다. 찬성과 기도는 잠긴 옥문만 열 뿐만 아니라 꽁꽁 닫혀있던 마음 문을 열고 그 집 문까지 열어서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르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이 없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다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복음 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만난 인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 문이 열리고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참 꽁꽁 닫힌 그 문이 열리고 집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널리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모여 말씀을 나누며 또 바울과 신라가 행했던 그대로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없지 아니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외포로 주시옵소서 인터넷 방송에도 주의 축복이 늘 함께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종들 위해와 이 방송을 위해 후원하시는 이사장님과 여러 이사님들 또 수고하시는 우리 대표 김목사님에게도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드러내는 귀한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구로